안녕하세요. 먹보줄TV입니다. 오늘 저희 가족은 포천으로 갑니다. 포천에서의 첫 끼니는 산비탈 손도부에서 먹기로 했습니다. 방송에도 많이 출연한 식당이네요. 저희는 두부버섯전골 3인과 들기름 두부구이를 시켰습니다. 여기는 밑반찬이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.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다 맛있었어요. 뭐 이것저것 신경 써서 해줬는데? 응. 그 뒤로. 짜장 낙서는 막 다지고 막 했는데 그럴 때고. 난 요즘 닭갈비 해주는데 애들이 그렇게 짜는 거 같아. 언니가 직접 발이 사가지고. 내가 하다가 소파에 양념랭을 팔 거 같아. 그걸 더 잘 먹었어. 애들랭. 불꽃향이 살짝 난구나. 버섯향이 많이 나요. 맛있네. 이렇게 불러. 어른들이 좋아해. 들어간 재료마다 맛이 하나하나 다 나고 조미료 맛은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맛입니다. 다데기를 다 풀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슴슴하니 부담없이 먹기 좋았어요. 들기름 두부구이도 아이들이 잘 먹었습니다. 다 먹고 체크인 하러 가려는데 또 또 또 아이고. 매번 이런 식입니다. 가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오늘의 숙소가 있습니다. 한알이 좋듯 한정우수 안시에 도착했습니다. 집 놔두고 숙소 바로 앞 계곡으로 나갑니다. 숙소 정보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. 계곡물이 아주 차가워요. 몇 년 전에 왔을 때 수량을 생각하면 올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어른들은 커피 한 잔씩 했어요. 이번 여행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후 갈대가 도착했어요. 도대체 저녁 먹으러 갑니다. 포천에 왔으니 이동갈비를 먹어야겠죠? 포천 현지인 부부도 합류해서 갈비맛집으로 갑니다. 여기 완전 하와이 같지 않아요? 너무 멋있습니다. 곧 이동갈비 마을에 도착합니다. 이동정원 갈비에 도착했습니다. 현지인 추천 맛집이라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.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. 자리가 없어 나눠 앉기로 했어요. 여자들과 아이들끼리 갈비 온분을 시켰어요. 여기 양이 꽤 많더라고요. 맞네?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되게 부드러워. 그리고 양념도 다하지가 않아. 이 새콤한 겉절이와 함께 먹으니 더더욱 맛있었어요. 포천 언니 부부를 오늘 처음 뵈었는데 오늘 저녁도 사주시고 초초초초 동안에 성격도 너무 좋으셨어요.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숙소 바로 앞 치킨집에서 한 잔 더 할까 하다가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포장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. 치킨집에서 사온 치킨과 닭똥집입니다.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거지. 그런게 아니면 그럼요. 신경도 안 쓰셔가지. 다시 한번 가르쳐 드러내는 다른 곳에 인간은 이렇게 사온이 시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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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이 맛있데요. 두 개 두 개. 아 두 개. 어른들은 차돌 짬뽕으로 통일했습니다. 미니탕 수육도 하나 시켰어요. 매콤하다. 짬뽕 향이 진짜 많았어요.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음식을 안 남기는데 남편이 남길 정도였다니까요. 푸짐하고 얼큰하게 해장용으로 딱입니다. 아는 거 잘 먹었다. 잠시만요. 오 잘 먹었다. 아 차. 아 차. 빨리 와. 우와. 바다야. 이제 시작인데. 다시 Ja 저Heart 내 담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포천언니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. 이 카페 사장님과 선후배 사이시네요. 전에 제가 검색해서 온 적이 있는 카페인데 신기하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nd you are OK. I feel so damn happy. Cause I would love to. 나 초콜릿 한테 초콜릿 한테 커피 맛이 응 맛있어 커피맛 크림 카스테라 가루 카스테라 가루 어 맞아 카스테라 가루 빵이? 이 빵이 진짜 맛있어 이 겉에가 완전 바삭바삭한게 크리스피해가지고 여기가 장난이 아닌가 그리고 안에는 옥수수랑 치즈랑 햄이랑 게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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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뜨거워 얼굴이 너무 맛있어 머랭먹어 맛있다 너도 좋아하잖아 머랭먹어 카페 건너편에 청보리밭 또는 메밀꽃밭이 있습니다 가을에 메밀꽃이 망개스떼우면 예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재배한 청보리살도 추천합니다 잘 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뒤에 숙소 정보 나갑니다 문을 sense 반 역필을 활약하기로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